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푸틴이 사람들을 세뇌하고 정보공작을 하는 그 수법을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글로발리즘 이런 걸 비판을 하고 이러는 관점, 기독교적 신앙 혹은 도덕적 보수주의 그런 관점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유튜브 꼭지에서는 성경에 바탕을 해서 예수가 메시아이며 삼위일체이며 동정녀 임신 출산을 믿는 모든 가르침을 기독교라 부릅니다.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되면 프로테스탄티슨뿐 아니라 카돌릭과 정교 역시 기독교라 부르게 되죠. 영어, 유럽 언어에서 기독교라는 단어 역시 카돌릭과 정교를 포함합니다. 반면 우리 사회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티 교회에서는 프로테스탄티슴, 개신교만을 기독교라고 부르죠. 기독교라는 단어의 뜻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사양합니다. 푸틴이 기독교를 스스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쓸 뿐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내세우는 푸틴의 행태를 논의하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기독교를 볼 것인가 라는 논쟁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 푸틴의 여론 공작 전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정보 전쟁이 살벌하죠.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 국민들을 세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유럽, 한국 등 자유진영을 혼란시키기 위한 여론 공작이죠. 러시아가 이긴다. 전력을 다하지 않고 참고 있을 뿐이다. 유럽은 분열한다. 미국은 마비된다. 러시아가 온 힘을 발휘하면 결국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 해장국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를 러시아가 발신을 하는데 이것을 또 열심히 실어나르는 또 그걸 그대로 받아서 떠드는 한국 사람들이 덜어있죠. 저는 배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알만한 사람들인데. 사실 근데 그 사람들 일일이 반박하는 것보다 이게 어떤 구조의 말인지 전체를 냉정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일일하게 이긴다. 뭐 이런 소리들은 사실 약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푸틴의 전체의 아주 악랄한 여론전, 아주 악랄한 세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깊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든지 도덕적 보수주의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그거를 선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기독교 신앙인들, 또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 또 평소 동성애나 LGBTQ에 대해서 비판해 오신 분들을 보고 있으면 푸틴과 러시아를 은근히 변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보수주의 성향 사람들, 또 글로발리스트와 소위 딥스를 맹렬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푸틴과 러시아에 대해 동조적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논의를 좀 더 전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딥스와 글로발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공격하는 포인트가 그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발리스트와 딥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딥스테이트, 딥스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글로발리스트라는 용어만 씁니다. 딥스를 안 쓰는 까닭은 정의할 수 없으니까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계급, 연관급 이상이면 딥스인가요? 아니면 별 두 개 이상이면 딥스인가요? 아니면 하사관 이상이면 딥스인가요? 이게 정의가 안 됩니다. 국무부 직급 얼마 이상이면 딥스입니까? CIA의 직급 얼마 이상이면 딥스입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요. 뭐가 딥스인지를. 그래서 딥스라는 용어는 저는 안 씁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로 움직이는 의무로 양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커넥션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딥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딥스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단지 글로발리스트라는 용어는 제가 잘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율구동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글로발리스트는 기준을 상당히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글로발리스트의 본질, 글로발리스트의 근본이 뭐냐. 중국사랑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사랑은 유럽에서 옵션입니다. 즉 중국사랑은 근본, 러시아사랑은 유럽 옵션. 그게 글로발리스트의 본질입니다. 떼돈 벌자, 그리고 내 힘 키우자 이런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월과 금융 엘리트, 다국적 기업 엘리트들이 주도했죠. 그런데 이제 주권국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뒷골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발리스트 관료 조직을 내세워서 세상을 조물락조물락 거릴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것이 또 글로발리스트의 주요 아젠다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글로발리스트들은 자기 자신들을 제 용어가 아닙니다. 글로발 주요 이해 당사자들, 글로발 스테이크 홀더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참 구역질 나죠. 이 용어는 글로발리스트들의 파티 장소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잘 쓰는 용어입니다. 웃기는 자들이죠. 자기들은 그러면 글로발리스트의 주요 이해 당사자고 백모 같은 사람은 글로발 사소 이해 당사자라는 소리가 되죠. 얼마나 참 속물스러운 구역질 나는 자기 스스로의 명칭입니까. 이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 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 사랑은 필수, 러시아 사랑은 유럽인 경우에 필수. 조건무 필수죠. 옵션이라기보다. 이게 글로발리스트의 징표죠. 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권국가를 조물락거려야 됩니다. 주권국가 체제,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흐물흐물하게 녹이려 도모를 하죠. 즉 글로발리스트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국 사랑 필수, 러시아 사랑 조건무 필수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둘은 자유민주공화국 체제 약화, 글로벌 관료주의 체제 띄우기 그게 강화. 그게 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글로발리스트의 전략적 목표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잘난 놈들이 그러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싸우면 되는데 이게 약이 바짝 바짝 오르고 화가 난다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앞에 말한 두 가지의 전략적 목표는 군사지정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세계 시스템에 대한 거잖아요.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세계 시스템에 대한 거죠. 자유민주공화국, 주권국가 체제 약화, 세계 시스템에 대한 거죠. 그리고 군사지정학이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 군사지정학적 목표,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자들이 공화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과 역사 해석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의 정신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죠. 또 이 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나 도덕적 보수주의자들이 격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군사지정학적 어떤 흑심을 갖고 있다. 세계 시스템의 흑심을 갖고 있다. 거기까지는 잘난 놈들이 그러려니 알겠는데 그거를 위해서 인간의 정신과 도덕과 가치관과 근본을 허물어 이 자식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발리스트들이 바로 인간의 가치관과 정신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PC,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번역되고 저는 정치적 완장질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죠. PC를 떠들고 모한젠더 LGBTQ를 떠들고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성전환이라든지 성적 자기결정권 어린아이들이 나 여자애로 태어나니까 나 소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10살 정도의 자기의사결정에 따라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얻어먹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수술하려고 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역사를 엉뚱하게 왜곡하죠.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C입니다. 한마디로 PC는 뭐냐면 가치판단 말살주의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죠. 정치적 선, 정치적 올바름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자기들 입장 외에는 전부 정치적 죄악이며 정치적 오류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 체제는 빌어먹을 놈의 대량 악살 전체주의 사교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저는 한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이런 소리를 해왔는데 얼마 전까지는 식자층에서는 극우 취급을 받았다고요. 전쟁광 취급을 받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고 적대적 대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죄악으로 내몰렸던 겁니다. 이게 PC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소신 있는 가치판단을 내리면 그게 정치적 죄악이라는 거예요. PC의 본질이 그겁니다. 자기 혼자 말이죠. 자기 혼자 가치판단을 포기하고 짐승같이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면 오케이. That's okay. 지 인생 지가 조직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PC는 남들더러 법률체계를 향해서 사회 전체를 향해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가치판단하지마. 우리가 제시하는 기능적 말뭉치 외에는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조차 쓰지마. 이렇게 완장질을 하는 태도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상야릇한 단어들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모 대신에 가사도우미. 아니 식모가 나쁜 말입니까. 밥주는 어머니라는 뜻인데. 또 아가씨 그러면 화내잖아요. 요새. 아니 아가씨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신분이 고귀한 젊은 여인을 부를 때, 미혼 여인을 부를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의 남편의 누이들을 아가씨 아가씨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극존층인데. 어느새 이게 그냥 식당 가서 아가씨 그러면 화를 낸다고. 청소부. 아니 청소부가 청소하는 사람은 이게 왜 나쁜 말이에요. 왜 환경 도움입니까. 그런 식이면 콘돔은 인류 재생산 방지를 위한 남성 재생산 기관 착용하는 방식의 합성수지 연성피질랑.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삽은 수동식 토양 운반기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이런 식의 완장질이 PC입니다. 그래서 저는 PC를 가치판단 말살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치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젠더 LGBTQ는 남녀 구분 말살주의죠. 남녀 구분하면 너 성차별주의자다 이거지. 생물학적 구분하면 성차별주의자인 거예요. 내 아이들더러 네가 성전환 약 먹고 수술받고 싶으면 다 성장한 다음에 사춘기 다 끝나고 해. 아빠가 성격이 이상해서 너 보고 그게 비정상에다 안 좋다란 말은 차마 안 하겠는데 너 알아서 사는 네 인생. 너 근데 그거 육체적 발달은 다 끝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수국 꿀통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교육을 전교조에서 하려고 시도했었죠. 그래서 그거 드러나가지고 사회적 무리가 된 적이 있죠. 얘들 참 언어도 기막히게 만들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어린애들도 그런 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무한젠더 LGBTQ는 근본이 뭐냐. 성, 그러니까 남녀 성별 구분, 남녀 구분 말살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죠. 이제 역사 전복이죠. 이건 조금 이야기가 깁니다. 역사를 이제 이 자들이 굉장히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인간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 역사 전복을 이제 역사, 그러니까 캔슬 칼초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캔슬 칼초.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우개 문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역사를 다 말살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역사를 말살하는 수법은 특정한 인간관을 굉장히 우리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인간관을 깔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원래 완벽하고 행복한 전제이며 모든 불행, 모든 참상은 전부 외적인 박해, 외적인 침략, 외적인 착취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게 돼요. 나 불쌍해요. 나는 원래 순결하고 착했는데 조상 대대로 오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왜 역사 전복이랑 이어지냐. 지금 나의, 우리들의, 자기 패거리들의 도덕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초역사성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원시시대 때 성인, 남성 사망 원인의 30%가 맞아 죽거나 찔려 죽은 겁니다. 농경을 시작하자 남의 땅은 전부 빼앗아야 할 땅으로 보이고 남의 여자와 자식은 전부 첩과 노예로 삼아야 할 동물로 보이고 상대방 남성은 전부 목 잘라 죽이거나 껍질 벗겨 죽여야 마땅한 고약한 야수로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고 살았어요. 실제로. 우리도 전부 그런 유적들 무작위 많잖아요. 우리도. 우리 청동기 시대 유적 보면 마을이 완전히 요새예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홉스가 말했죠. 인간 사회 정치의 출발점은 인간이 크고 작은 집단을 만들어 노상, 서로 잡아 죽이는 존재, 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싸우는 존재라는 진실이다. 이게 홉스의 얘기예요. 루소가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쌉박한 개념을 만들어내서 뜬 거예요. 루소의 사회교향론이 히트를 친 것은 발상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그게 심오한 어떤 그런 그게 아니에요. 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딱 하나의 빛나는 발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루소는 아시지만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칙한 재주와 엄청난 문제와 그리고 튀는 발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놓은 게 말하자면 사회계약론이죠. 이게 이제 왜 히트를 쳤냐를 생각을 해보면 루소가 이제 18세기 말 사람이란 말이에요. 루소 시대의 유럽 국가들은 국제전쟁을 벌여서 서로 100만 명 이상 잡아 죽였어요. 이게 이제 7년 전쟁 그게 1750년, 60년 경인데 7년 전쟁 벌어졌을 때 100만 명이 죽었는데 이거를 아마 요즘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4천만 명 될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잡아 죽였어요. 2, 3천만 명은 넘어요. 230년 전에 7년 전쟁이. 유럽에서.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7년 전쟁을 사실상의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루소 시대에 말하자면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프러시아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을 헤쳐서 갈라먹었죠. 저 빨간 데가 저게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인데 어디를 포함하고 있냐. 팔틱 상국 포함하고 있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함하고 있고요. 멜라루스 포함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러시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지역이 하나의 국가연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힘이 점점 빠져가니까 루소 시대예요.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프러시아가 결탁을 해서 멀쩡한 나라를 세동강래 가지고 갈라먹었습니다. 큰 덩치는 러시아가 먹었죠. 거기다가 루소 시대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시작한 때거든요. 이게 산업혁명이 시작을 하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현대 문명이 어떤 틀을 갖춰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인간의 무한산륙, 무한지배의 경향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말하자면 점점 더 살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산업혁명 이후에 던진 화두는 뭐냐면 너희 제어할래? 아니면 멸종할래? 그겁니다. 지금도 그 화두가 반복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지금은 이제 공산권과의 대립이 끝났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서 지금은 좀 더 느긋하게 가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그런 문제가 깔려있죠. 근저에는. 그래서 그 가닥에 루소가 이런 시대적인 갈증을 달래는 정치체제를 얘기한 거예요. 시민이 투표를 해서 그 투표 결과가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 무한산륙, 무한지배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절대적 지배권을 루소는 일반의지, 보편적 의지, 제너럴 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투표해서 공화국 체제 가지면 그 국가 안에서는 그 일반의지, 보편적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무한산륙, 무한지배를 안 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국가와 또 다른 그런 국가 사이는 어떻게 되냐. 그건 루소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 시스템이고 그게 군사지정학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없은 루소든 간에 조금이라도 멀쩡한 사람이라면 인간이 결코 평화롭고 순결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그런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인간이 결코의 주인공사는